자, 여기 손가락 찔러볼 사람. 자, 여기 손가락 찔러볼 사람. 아, 네네네네. 지금 누르면 안 되지. 쇠기팍! 팍요? 응. 아까 나 봤잖아, 하는 거. 이거 철사장이라는 거 알아? 자. 아니, 이따 할 수 있나 봐. 네, 네네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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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뭐야? 아, 진짜? 사범님, 이게 뭐예요? 메딕. 아, 진짜? 아, 진짜 그렇게 떡도 없이? 응. 안 들어가지? 오, 예. 그래. 오, 예. 됐어. 오, 이게 마직이네요, 정말. 마법. 자, 이렇게 물을 위해 있는 물을 따라내고. 네. 자, 보면 슬라임처럼 됐지? 네, 슬라임이에요, 아주. 우와. 이게 단순히. 여기다 총 쏴도. 안 넘어가요? 안 돼. 아, 진짜요? 응. 대박.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자. 질각. 긁어. 긁어요? 긁어서 다시 걸쭉하게 만들어야 돼. 물 전분이라고 그래, 이거. 너무. 와, 너무 즐거웠어요. 자, 신기하지? 네, 너무 즐거워.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까는 너무 딱딱했는데. 아까 제가 몸이 올라가는 거 봤죠? 그 정도로 딱딱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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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 섞어. 우와, 가장 즐거운 시간. 우와, 이렇게 생기는구나, 단수육이. 너무 신기해. 단수육이 만들어지는 과전이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냄새 너무 좋다. 맞아. 튀김 냄새요. 튀김 소리도 너무 흥인데. 우와. 우와. 아, 너무 좋아. 맛있겠다. 사부님, 삼세프 처음으로 먹어봐.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역시 사부님 전문가예요.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 혹시 중식 식당 있어요? 중식 식당 있어요? 축구 선수한테. 알아요. 다녀나죠. 운동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맛소금 후추 먹어야 돼, 그죠? 자, 와서 먹어봐요. 오, 맛있지? 와, 엄청 바삭바삭, 사부님. 엄청 바삭바삭해. 바삭해. 안에 촉촉하고 밖에서 바삭바삭하고. 굴린 전분만 쓰신 거예요? 응.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향수육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소스 좀 만들고. 사부님 소스 만들고 싶어요. better도 모르겠어요. 얼마 안 나? 다 다? 그냥 그렇게 까면 돼 여기 떠 그거 모자이크 왜? 쉽죠 충분해요? 또 갔다 자요? 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